한인 이민사의 시작은 종교적인 바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바오로 정하상 퀸스 성당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성당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마개했습니다. 창립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김문수 주임 신부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신부님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분위기가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퀸스 성당이 벌써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퀸스 성당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중에 하나고요. 제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된 데 그리고 우리 이민사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가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슴에는 또 뿌듯하고 좋은 것들이 많죠. 특히 뵈니까 미수가 참 예쁘세요. 신부님한테 예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을 때만 그렇습니다. 웃음은 참 훌륭한 설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수의 모습이. 그래서 퀸스 성당이 통포사의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 이달이 창립 50주년이라고 했죠? 그렇죠. 4월 29일 날. 4월 29일 날. 몇일 안 남았네요. 네. 1973년도에 4월 29일 날 했으니까 그래서 정신이 지금 없어요. 마음이 바쁘고 이렇게 그래도 50주년 잔치이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지금 오는 신자들이 굉장히 바쁘죠. 그때 당시 73년도였죠? 네. 73년도면 우리 한인 동포들도 많지 않았었던 시절일 텐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카톨릭 공동체가 생긴 것도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1966년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66년에 처음 했거든요. 한인 테두리기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지금 2016년인가? 그때야 우리 50주년 큰 잔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50주년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73년이면 정말 교포들이 많지 않아서. 그때 몇 분이 미사를 처음 시작을 했나요? 제가 볼 때는 12가정 37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맨하탄에 있는 트랜스피겨레이션,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기에서 조금씩 모이고 했는데 외국 신부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잘 못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행히도 아스트로에서 유학하고 계신 정욱진 토마스 신부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유학하신 신부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이고 사람들의 감동하니까 당신도 그럼 아마 학업을 중단하고 교포사목에 전념하셨죠. 그게 이제 4월 29일 1973년이죠. 그렇게 시작된 37명의 성도들이 시작해서 지금 몇 분 정도가 성도이신가요? 지금은 레지스터 한 2천 명 정도가 지금 계속 주말에 온다고 보면 되고요. 레지스터는 한 4천 5백 정도 되죠. 한인 통포타운에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리그파크에 지금 퀸스의 리그파크에 아웃레리브앤젤레스라는 삼중기도의 교회라는 데서 했었는데 그때는 뭐 리그파크에는 사람들 잘 모를 때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써니사이드나 플러싱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1990년에 지금 성당으로 완공이 되면서 들어왔죠. 킨스 파슨스. 플러싱으로요. 재미있는 거는 1990년, 89년, 90년에 저희 성당이 완공해서 들어올 때는 그 근처에는 종교 성당이 없었어요. 성당이나 교회나 지금은 성당 있죠. 절 있죠. 교회 있죠. 몰몬 있죠. 거기다가 타민족도. 네. 이슬람 사원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거기가 홀릴랜드라고 성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 배경을 갖고 있는 킨스 성당이 성바오로 정하상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궁금하거든요. 성바오로 정하상 성인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의 한 분이죠. 네. 그래서 200년 전에 1800년대, 1700년대 말부터 이제 서학이라는 말로 이 카톨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800년대 이제 종교로 확립이 되고요. 네. 그때에 저희가 이제 자생하는 신앙인들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제 자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황청하고 같이 연결돼야 된다 해서 최양업 신부님하고 김대근 신부님 두 분을 유학을 보내죠. 그 사이에 정하상 성인은 바로 국내에서 신부 교육을 받았죠. 급하게. 그런데 신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잡혀서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국에 지금 103명의 순교 성인들이 있는데요. 103명. 네. 그중에 대표 성인으로 하자면 당연히 김대근 안드레아 성인이고요. 최초의 신부, 방인 신부 그리고 지금 정하상 바오로 성인 이 두 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래서 거기서 딴 이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김대근 안드레아 성당 정하상 바오로 성당 이 교포사회에서는 어디든 가면 그 두 개의 성당 이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역사적인 이름의 배경이 있군요.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성바오로 정하상 긴수 성당은 동포들한테 정말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어요. 어려운 이민 초기에는 많은 동포들의 어려움을 더 극복해 주고 정신적인 또 지주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초기에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의료. 그러니까 무료로 검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신용잡을 만들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거는 한국의 신용조합이 메리놀, 카톨릭 선교사들이 가서 부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의 신용조합 뭐 보면 들어요. 그런데 또 그걸 다시 우리 뉴욕으로 가져와서 카톨릭에서 또 시작을 한 거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가서 뉴욕에서 가서 다시 뉴욕으로 다시 역수출한 거가 되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의료적인 도움이 주고. 신용조합은 그 동포들이 이민 초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바탕이 돼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시일반 도와서 하는 거니까 가장 힘들 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싸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물론 저희가 십시일반 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을 도와준 건 아니지만 일반 우리 중소기업에서 가게를 하고 하는데 스몰 비즈니스 하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 신용조합은 미랄이 정말 싸게 돼서 큰 빛이 됐다는 말이 신용조합의 역할이었던 것이 아닌가. 맞죠. 동포경제의 큰 발전을 또 이룬 미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 얘기를 또 했는데 그 역할도 또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면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몸이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료를 혜택을 좀 쉽게 성당에 와서 또 진찰을 받고 의료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우들 중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같이 어떻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뭐 의료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든가 또 사회복지 뭐 다양한 참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봉사를 하시고 계시죠. 네. 그게 이제 그럼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이죠. 그게 우리가 본당에서 생활상담소를 개설을 해서 맞아요. 법률회계. 그게 생활상담소군요. 그렇죠. 거기에서 해서 법률회계 그다음에 또 의료 그다음에 일반적인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은퇴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상담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우리 신자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짝수 주일날 오시면은 모든 저기 뭐 쉽게 한자리에서 모든 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자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여름 성경학교 제일 좋은 거는 여름 성경학교야. 뭐 종교교육이니까 뭐 에이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한국학교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한글 학교였는데 이제 한국학교. 그래서 그냥 우리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문 당연히 하고요. 문화, 역사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풍물도 배우고 있고 태권도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을 또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1.5세라면 1.5세이고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중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커오면서 지금 한 37년 살아가면서 제일 교회의 중심은 물론 당연히 신앙이지만 우리 이민교회에서의 중심은 저기라고 봐요.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힘을 얻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느님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느님을 가지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그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도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퀸즈 성당은 성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정체성에서 일깨워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게 없다면 굳이 퀸즈 성당 한인 성당이 있을 필요는 없죠. 성당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교구에 200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17반 돈 모아서 성당을 짓고 우리 한인 성당이라고 만들어내고 우리 그 안에서 우리끼리 진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주는 어머니의 태 같은 그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다 커뮤니티보다도 가장 앞선 성공의 한 커뮤니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러한 초석에는 종교적인 힘. 그렇죠. 또 한인타운의 중심에 있는 퀸즈 성당의 역할이 크지 않았는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만이 될 것 같아서 역할은 많이 했죠. 그건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어떤 종교를, 종판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중심에는 또 우리 김은수 신부님께서 또 계셨다라는 사실도 중요하네요. 저는 안 중요합니다. 겸손의 말씀이고요. 그건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 보면 종교가 주는 영향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크죠. 특히 우리 교포사회에서 주는 꼭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 예수님을 통한 우리 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포사회가 적어도 뉴욕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좋죠. 앞으로 우리 종교가 우리 동포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발전에도 큰 반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캐들릭으로서 또 킨주 성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세들이 늘어나고 이민은 적게 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에이징이 빨라져요. 또 우리가 신자들이 연세들이 계속 높아지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적 가치로는 결국에는 우리의 하느님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삶의 긍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더 비료 같은 영향,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도 그저 여기는 좀 다른 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기가 더 편해가 아니라 우리끼리 와서 우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미국 안으로 이너소사이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고 언젠가는 한국말이 마이너리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안에서도. 네. 그래도 와야만 하는 존재적 가치는 하느님을 배통하라는 우리 민족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그 힘, 존재, 정체성. 그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말씀이시네요. 김우수 주임 신문님께서는 미국에서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여기서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양면적인 문화 이런 부분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포 사회의 많은 분들한테 어떤 힐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데 더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상은 질문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 한마디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메시지까지요. 네. 제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보편성이잖아요. 우리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말로 대체한 이유는 보편적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주년을 했다는 이 뿌리가 또 다음 50주년 우리 교포들이 어떤 신앙 안에서라도 갖고 있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간적인.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영향들이 미국 사회에 영향분을 제공하는 하나의 미국 사회에 중요한 민족으로서 자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보다 나아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으로 더 좋은 소사이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 우리 카톨릭 교회든 크리스찬이든 절이든 이 모든 종교적인 힘이 그런 쪽으로 좀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50년 동안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미국 사회 안에서 선영향을 주는 순영향과 선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년의 역사가 우리 통포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오셨듯이 또 앞으로 다가오는 50년을 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미주류 사회에도 우리가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킨스 성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한 말씀 또 아주 시원한 모습 또 아주 따뜻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마으로 정하상 킨스 성당의 김문수 주임 신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우리 통포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사랑을 온 놀이에 펼치는 그런 킨스 성당으로 또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